쭉 갑니다. 여기에서 저 앞에 포켓차로가 생기네요. 안전지대가 있고요. 여기서 내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포켓차로 들어갈 겁니다. 들어가려고 하는 뒤에 차 보세요. 뒤에 차가 안전지대에 물고 들어와서 꽝~!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요. 여기서 내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. 여기 들어갈 때, 여러분들. 여기 들어갈 때 왼쪽 깜빡이 켜십니까? 안 켜십니까? 켜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로 안전지대가 있잖아요. 여기 안 켜도 되는 거 아닌가? 그런데 뒤에서 오는 차는 블박차가 직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야지 하면서 뒤에서. 이 뒷차 보세요. 뒷차가 안전지대에 물고 들어옵니다. 뒷차 안전지대에 물죠? 안전지대에 물죠?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들어가다가 블박차가 왼쪽 깜빡이 안 켰어요. 이랬을 때 100 대 0입니까? 아니면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저는 상대차가 안전지대를 거기를 안전지대를 물고 들어올 걸 생각도 못했죠. 이런 경우 물어보니까 안전지대 침범한 차가 100 대 0이야, 100% 잘못이야. 그런데 100 대 0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00 대 0이 32%, 100 대 0 아니라는 의견이 68%입니다. 뒷차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깜빡이 안 켰으니까 주변에 경찰차 없네. 내가 먼저 쑥 들어가야 된다 바쁘니까.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항상 차로를 변경하는 거잖아요. 방향 전환이 있잖아요. 이곳이 커브길이 아닙니다. 내가 쭉 연결되는 같은 차로 커브길이면 그냥 생긴 대로 돌면 돼요.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가다가 이쪽으로 방향 전환입니다. 방향 전환할 때 진로 변경이죠. 그럴 때는 여기서 깜빡이 미리 켜고 들어갔어야죠. 깜빡이 키고 들어갔으면. 내가 깜빡이만 미리 켰으면. 미리 켜야 됩니다. 일반적으로 30m 전에 스키라고 돼 있잖아요. 깜빡이만 미리 켰으면 내가 뒤를 볼 이유 없어요. 안 봐도 돼요. 깜빡이만 켰으면 100 대 0입니다. 깜빡이 안 켰으면 뒷차가 헷갈릴 수 있어요. 저 차 직진하는구나. 그럼 비어있는 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. 따라서 과감한 판사는 100 대 0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깜빡이 안 켰고 들어간 차에게 10%, 아주 크게 본다면 20%까지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. 항상 생활하십시오. 커브를 돌 때는 그냥 쭉 가면 내 차로잖아요, 내 차로. 1차로 계속 연결되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내가 1차로에서 포켓차로 다른 차로잖아요. 진로 변경입니다. 깜빡이 잊지 마십시오. 다행이는 재밌어요.